이성윤 토론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신인 이성윤입니다. 윤석윤와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윤석윤의 부담을 맡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법무를 다 지키기 위해서 윤석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윤석윤은 저에게 수사, 재판, 징계, 무죄박지원,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은퇴한 후에 고향에서 야생 하나 가꾸고 살려는 소박감을 끌을 윤석윤은 짓발받습니다. 윤석윤이 저를 이곳에 불러내어 전북의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봐주신다면 저는 중앙에 나가서 윤석윤을 반드시 심판하고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반드시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성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윤은 얻습니다. 이성윤은 얻습니다.